다음은 스포츠모델 숏 부분 이현우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약 90일간 다이어트를 시작해오며 8월 30일 광주 NFC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포로아노에는 대회가 취소되어 바로 1일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이현우 선수 화이팅! 이거 지금. 오우, 봐! 오우, 봐! 오우, 그치! 1. 3. 4. 5. 5. 5. 6. 8. 11. 12. 13. 12. 13. 14. 15. 16. 17. 17. 48. 18. 30. 21. 21. 퀴즈 흔들린 하얀 쇼 가슴 바슈나 기린나 제가 대형 90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리방을 5%까지 낮추고 숨전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최소한 1%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3에서 잡고 보면 되지 않을까 댓글이나 인스타 등 다양한 메시지 한번 주시면 구독자나 팔로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일이 막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 다이어트의 노마우 운동 팁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응원해주시고 관심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멸치들이 하면 좋은 운동들 다이어트 하면 좋은 운동들 제가 여기까지 계속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선수 라인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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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스텝 얼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해 아 진짜 너무 좋아요.